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장구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장구라는 것은 길장자 오렐구자입니다 길고 오랫도록 영원토록 우리가 응답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영원한 응답이 되겠죠 강단의 이 언약이 우리가 늘 선포되어 있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강단의 언약이 삶의 현실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 되어지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또한 이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쭉 묵상하다 보면 반석이 한 7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방신을 지칭하는 그들의 반석 이렇게 이라는 문구도 나오게 됩니다 이 그들의 반석 바로 구체화 시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을 그들은 반석으로 삼고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12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 반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 죽음의 목전에서 신명기 32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마태훈 16장 18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반석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을 반석이라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간혹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응답 응답하면서 응답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축복처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간혹 또 축복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또한 체험을 또한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은사를 나는 받았습니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그 위에 우리는 집을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끝내는 신앙의 안개를 느끼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확인되고 또 반석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은 나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문제가 올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다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저 나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나는 안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석의 의미 지혜로운 건축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혹여 나 중심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픔 가운데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아픔과 문제는 비요 창수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이 문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문제와 아픔이 감사와 평안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고 마음에 두어라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최수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석의 핵심에 대해서 잘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해라 마음에 두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석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정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환경도 우리한테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렇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행정 1장 3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어떠한 권한이 닥쳐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용충만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정 1장 8절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해라 그렇다면 이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본이요 기본이요 기초요 말하자면 제일 바닥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반석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에 보시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늪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떻게 보면 지하인돈시에 최고의 지상을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세 가지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반석입니다 첫째는 삶의 근본에 관한 개혁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의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불량 살태를 영적인 정상 상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삶의 근본에 관한 개혁일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각인시켰다 마음에 간직하고 두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석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영적 서밋에 응답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이 서밋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본에 관한 개혁입니다 즉 반석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를 놓고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현장 가서 어떤 형제한테는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숙제도 내주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한 오늘 일과 만남 속에서 살리는 응답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이런 삶을 보고 우리는 뿌리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축복이 전도 안에 있고 모든 응답이 기도 안에 있고 모든 성취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문화 서밋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 우리의 말순 기도 전도 뿌리를 통해서 내 과거 내 사주팔자 운명 혹여라도 남아있는 가문의 대물림의 그런 불량 상태를 정상 상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삶의 기본의 개혁입니다 삶의 기초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장 13, 14절은 여왁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집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의 그릇을 바꾸고 나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삶의 체질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의 중요한 삶의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준비되어져 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자긍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오늘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그런 기능 서밋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본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하 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요소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지겠다면 이제는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네 자신에게 모든 현장 가운데 명령하여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도는 반석이다 이 반석 안에 숨겨진 그러한 실천 방향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 본당 한당을 위한 실천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강단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힘들거나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 사탄에 잡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등 많은 이런 어려움들 계속되는 이런 가정, 후대, 환경, 사회, 시대적인 이 어려움 등 과연 누구 책임인가 여가 책임이다, 야가 책임이다 등등 정치인들, 과학자들 모든 이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반 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는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조지 맥두엘 목사님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실천으로 이거는 개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중요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반석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본당 한당을 위한 실천과 헌신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1인 1교회와 그런 운동의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장 변화가 그처럼 중요하다 현장 변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혼구원과 현장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흑암의 사회를 먼저 꺾어야 된다 먼저 강한 기화를 결박해야 되고 예수굴스 이름으로 그 귀신의 배경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경 심중한 18절 말씀처럼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나를 반석처럼 세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24제자의 실천 그 응답을 누려라 24제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제자의 그런 정체성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관 응답입니다 24제자는 이처럼 장관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라고 장관 응답 24제자가 이처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 풀리리라 24제자는 이처럼 장관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참된 기쁨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중심의 삶 강당 중심의 삶을 누리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의 삶의 병원화를 이끌어내고 영접 자립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책임 가지고 세워나가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누리는 것이 바로 24제자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24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부흥의 키가 24제자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응답 이것이 바로 24제자입니다 이 24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 장관 응답을 준비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소유자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장관 응답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무 흥무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빛을 바라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장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완주자 복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라고 분명히 강단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관 응답이 어마어마한 응답이겠지만 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힘일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2, 3, 7시대를 주도하는 세계보금화의 주욕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장관 응답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 장관 응답을 가지고 2, 3, 7시대의 24제자로 2, 3, 7 보금화의 주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comprehensive 이름으로 쓰임받기를